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번에 오악육부관상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마와 양쪽 광대뼈 그리고 앞턱과 함께 코의 윤곽이 살아야 좋은 오악의 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악이라는 것이 얼굴에 외곽선이라고 할 때 눈, 코, 입의 안꼬는 사독관상으로서 눈이 크면 상안면부가 작아보이고 입이 이렇게 가로길이가 이렇게 크면 하안면부가 작아보이면서 또 코가 높으면 중안면부가 이렇게 작아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눈이 작아났고 코가 낮은 편이라서 눈을 크게 하는 쌍꺼풀 수술과 코를 높이는 융비술이 한국이라던가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주된 코 성형수술이 되었습니다. 요즘 간단한 필러 시술이 유행을 하면서 절개하여 이물질을 삽입하는 부담스러운 코 수술 대신에 코 필러 시술을 해서 코 성형 효과를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코는 관상학적으로 뼈대를 이루는 골질인 코 골격 그러니까 내임 스켈러톤이라고 하고요 그를 덮고 있는 육질인 코 살집 내임 소프트 티슈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컹물컹한 육질 성분의 필러를 코에 이렇게 넣다 보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에 엣지가 살지 않고 퍼져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쁜 코 모양, 좋은 코 관상을 만들려면 기둥과 뼈대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난 60년, 70년 동안 사용한 물질이 바로 의료용 실리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양이 잘 잡히는 이와 같은 기역자형 혹은 L자형 실리콘을 초창기에 사용하다가 마이클 잭슨처럼 코끝이 천공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요즘엔 콧등 성형은 이와 같은 보트형 타입으로 그리고 코끝 성형은 자가 연골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쓰는 이러한 일자형 보트형 실리콘 모양의 실리콘은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코 성형 부작용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코 성형하면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경 고어텍스라는 코 성형 재료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요. 고어텍스가 고어 가문이 발명한 코 성형 재료인데요. 고어텍스가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어텍스의 부작용을 보완한다고 해서 실리콘과 고어텍스를 융합한 실리텍스 보형물도 나왔었고 또 이렇게 매드포어로 만든 콧대 보형물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부관이 명관이다 라고 해서 다시 이러한 실리콘 콧등 보형물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콧대가 없는 동양인의 코를 이 실리콘으로 이렇게 높일 때 고려할 점으로써는 그 이분의 눈과 눈 사이에 콧등 피부를 보면 이렇게 콧등 피부가 이렇게 돼가지고 좀 긴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왼쪽 눈 밑하고 오른쪽 눈 밑 사이 그러니까 콧등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팽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실리콘 보형물로 이렇게 높이게 된다면 콧등 피부가 얇아지면서 뭐 이 정도면은 뭐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저냥 많이 티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보다 콧등 피부 여분이 더 없는 경우 콧등을 막 이렇게 실리콘으로 높이다 보면 콧등에 이렇게 와르바이스 들어간 것처럼 일자로 이렇게 뻗게 된다면 관상학적으로 노골현상이라고 해서 뼈가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형한 티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코가 낮은 코라고 동양인한테서 낮은 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리콘으로 이렇게 막 높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질과 골질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코성형을 해야 하는데요. 왼쪽은 코의 골격과 코의 살집 비중이 60대 50 즉 코의 골격 부분이 강하고 코 살집도 많이 부족하지 않으나 골격이 너무 우세해서 날카로운 코로 보이는 얼굴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코 골격과 코 살집 비율이 50대 60 그러니까 코의 골격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면서 육질이 많은 여성스러운 코관상입니다. 그러나 동양인의 경우 코 골격도 많이 부족하고 피부 여분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리콘으로 막 코를 높이게 되면 이런 여성과 같이 실리콘으로 인해 골격 부분은 솟아오는 대신 코 살집이 부족하게 되어 뾰족한 코 관상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동양인에게서는 이와 같이 코의 골격 자체가 서양인에 비해서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퍼져 보인다고 해서 양쪽 콧뼈를 이렇게 절골을 해서 얄쌍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이 없는 살림에 콧대 골질이 더 부족하게 돼서 콧볼은 더 퍼져 보이고 콧대는 얄쌍하게 되는 이상한 모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코가 두툼하다고 해서 콧볼 축소를 한다던가 콧뼈 절골 수술을 해서 코를 얄쌍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코의 골격과 육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그렇게 축소 그러니까 콧대를 얄쌍하게 한다던가 콧볼을 얄쌍하게 한다던가 하는 수술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성형 수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콧볼이 도톰한 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콧볼을 얄쌍하게 이렇게 축소를 하면 얼마나 얼굴이 길어 보이고 얼마나 얼굴이 넓어 보이는지 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